아 여기 하늘이 아주 이쁩니다 아 여기 강이 지금 태풍이 태풍이 지나가고 난 뒤라서 그런지 약간 흩한 물입니다 이 강 이름이 뭐죠? 낙동강 아닐까요? 맞을 것 같은데 저기가 생태공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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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태공원이고 우리는 지금 의식도 문화회관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고고 생태공원 생태공원 진영 내부 생태공원 이 꽃이 많이 펴 있더라구요, 그쵸? 야, 하늘도 진짜 멋지다 아쉽네 아쉽네